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흥과 영암에선 화재가 잇따랐고, 여수에선 농기계의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주택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지난 7일 밤 11시 반쯤 장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시컴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7일 낮 2시쯤 전남 영암에서 불꽃이 창고로 튀어 화재로 번진 겁니다. 이불로 냉동고와 창고 일부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영암 3호에서도 건조기 과열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저온 저장고와 농기계가 불에 탔습니다. 여수에선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낮 11시 반쯤 60대 남성이 경운기 벨트에 손가락을 다친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한 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섬지역 응급환자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신안과 진도에선 목포해경이 70대 뇌졸중 환자와 복통으로 소환한 50대 주민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8일 저녁 6시쯤 신안 장산도에선 소방헬기가 고혈 증상을 보이는 80대 어르신을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필러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필러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